세계적 자동차 물류업체인 노르웨이의 왈레니우스 윌헬림센 로지스틱스가 지난 10월 28일부터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기계대전에 참가했습니다. 선사가 한국기계대전에 참가해 화주를 만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이 회사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등 화주들의 박람회에 참석해 화주와 직접 만나고 있는데요. 아시아 지역본부에서도 전시회에 참석해 힘을 실었습니다. 왈레니우스 윌헬림센 로지스틱스가 취급하는 주력 화물은 자동차와 중장비 화물, 그리고 벌크 화물로 전체 수송량에서 자동차 60%, 중장비 25에서 30%, 나머지 10%를 벌크 화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아태지역본부 비앙카 히멜스바흐 마케팅 책임자는 벌크 화물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지만 수익성이 높아 사업을 키우고 있다며 이번 한국기계대전도 벌크 화물 유치를 위해 참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KSG 뉴스 이근혜입니다. KSG 뉴스 이근혜입니다. 아멘